대학에 다니는 한 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대형마트에서 힘들게 일하고 새벽 1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깨지 않게 조용히 움직인데 갑자기 아빠 머리맡에 퇴직금이라고 적힌 봉투가 보였습니다 슬쩍 그 안을 살펴보고 이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왜 갑자기 공장을 그만두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아빠가 퇴직금을 타서 자신의 등록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앞세는데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 마음은 항상 뒤처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보호회사 성령님처럼 항상 자녀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먹여 살려고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차례인 것입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로 이건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원에 순정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엄마 아빠 바로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모 없이 자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유전자를 주고 어머니는 뼈를 주고 살을 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줍니다 신비스러운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공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돌봐주셔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크셨습니까 그래서 학교 보내주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랐습니다 일본에 저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일찍 과부가 돼가지고 아들 하나 정성껏 고생 고생했어요 모든 희망과 꿈을 이 아들 바라보고 키웠어요 이 아들이 청년이 됐습니다 여자를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애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은 사람의 간을 먹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자식 이놈이 어머니 간을 뺐어요 그리고 어머니 죽이고 그 간 가지고 자기 애인 살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간을 들고 간 그 아들을 그 어머니 홀령이 따라가면서 소리쳤답니다 내 아들아 천천히 달려라 넘어지면 다친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란 겁니다 죽으면서도 자식을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답고 못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장오십시오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리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도 육신의 인간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면 우리가 더 무슨 말 할 것이 있겠습니까 잠은 삼천시지 말하기를 아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위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 먹히리라 얼마나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다이도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대로 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세를 타고 도망하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머리가 걸려가지고 노세를 빠져나갔어요 압살롬이 그 자기 머리를 제일 자랑했거든요 긴 머리 아마 금발 머리였던지 자기 머리가 제일 자랑한 그 머리 네 자랑한 그 머리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 머리가 나무에 딱 걸리게만 들고 노세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요합이 창으로 그 심장을 찔려버리잖아요 그 부르자식 말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본 말에 우리가 이삭의 순종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마 그때 이삭의 나이는 20세 전후로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몇 세요? 120세 전후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들을 제물로 바치고 난다 아이고 아버지 도망하셨어요? 20세 나이에 120세 아버지 힘으로 누가 세겠습니까 그런데 순승이 그 장닭담 위에 올라 누웠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부모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 법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효호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 어디가선지 충성하지 못합니다 고려시대에 조정에 박정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노무가 있었는데 그 당시 고려장이라는 악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늙으면 깊은 산중에다가 마지막 밥솥구리 하나 해놓고 그냥 버리고 오는 거예요 박정승은 효성에 지극해가지고 자기 노무를 산에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숨기고 어머니에게 봉양을 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정에 큰일이 났어요 이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아주 똑같이 생긴 말 두피를 가지고 왔고 그 중에 어미와 새끼를 구분해내라는 거예요 억지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 맞아서 싸움을 걸러낸 수작이었어요 정승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도 똑같이 생긴 놈을 딱 만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누가 어미고 새끼냐 이 박정승이 고민을 집에 가서 노무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우선 말을 하루 굶겨라 그리고 여물을 줘면 먼저 덥싸먹는 놈의 새끼고 나중에 먹는 것이 애입니다 그래서 왕의 일을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서 임의 새끼를 딱 구분하니까 아 중국 사신이 놀란 거예요 이야 이 조선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냐고 그래서 박정승이 임금에게 저는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려장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노무를 잘 봉양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나한테 가르쳐줘서 그렇게 했나라고 이 지혜로웠다고 아 그래서 그때부터 고려장 악습이 철폐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회에 들면 효도하려고 하면 이미 부모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윗사람을 잘 정성스럽게 섬기세요 나보다 나이 많은 이웃 회사에 있는 상사 교회 내에서는 바로 장노인들 또 셀리더 이렇게 잘 어른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듭니다 선을 심은 선을 거두고 악을 심은 악을 거두요 불을 심은 불의 자식이 나올 것이고 내가 효도하면 내 자식이 효도를 할 것이에요 저부터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해도 내가 생각해야지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1, 2년 아주 이제 한 10명, 20명 쪽 많이 모일 때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시골에 계신데 이제 제가 모셔왔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당시 매일 밤 산에 철학이 들어갑니다 한 번은 자식이 밤에 산으로 기도한 거 보고 안 쓰러졌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못 먹고 산다냐? 못 먹고 살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직업상 밤에 기도다는 것이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한 번 그래요 너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술, 담배 꺼내야 되겠다니 전도사 어머니가 지금 사택도 교회 안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는 분이 어머니가 돼서 담배 뽀뽀뽀뽀 피고 있으면 이건 직업상 안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먹고 살게 하려고 술, 담배 끊으시더라고 처음부터 먹고 살라고 하냐? 먹고 살라고 맨날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살게 하기 위해 술, 담배 끊었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지금 기억이 나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래 네 직업상 그 직업인데 내가 너 협조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리가 너무 아프셔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 그렇게 아프셨어요 바로 옆방에 같이 살았는데 아, 그런데 절대로 아들 깨우지 말아거든요 절대로 저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에 몇 십 분질도 못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첫째, 공경은 존경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중심에서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 이건 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장 존경이 내 몸에 소중한 간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높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자식한테 밥 얻어먹고 천덕구르르 붙어있는가 아닌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얼마나 정성껏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일 첫째는 물론 용돈도 많이 드린 것도 좋지만 없이 살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어도 그래도 마음 중심으로는 어머니를 항상 윗자리를 아버지 윗자리를 모셔야죠 한 시골 어머니가 아들 금이야 오기가 키웠어요 공부 잘해서 사복구 시작해서 판사가 돼가지고 나니까 서울에 큰 부자집이 있어 그냥 며느리감 얻어갖고 이제 서울에서 잘 사는데 이 어머니가 시골에 있다가 이제 아들한테 갔어요 근데 아들도 며느리도 없고 손자만 있는데 우연히 며느리 가계부가 잘 쓰여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아, 지출 내용 가운데 보니까 아, 이 촌년 10만원 이게 적어졌어요 이게 무엇일까 궁금해서 간만에 보니까 매달 꼬박꼬박 붙인 돈이 자기한테 붙인 돈이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나를 잃게 된구나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화가 나갖고 시골에 내려가고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 왜 가셨어요? 아니, 촌이 어디서 그 살 것냐 이 것냐 얼마나 한이 됐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야, 네 방 택고 가계부 좀 봐봐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아들이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그 다음에 처갓집을 가게 됐답니다 마당에 사이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장모님이 아이고 우리 판사 사이 왜 안 들어온가 기다릴 때 촌년 아들이 어찌 들어가겠습니까? 부잣집을 그 다음에요 그 시골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사도는 네 며느리가 납작 없더러 죽을 때 지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 가계부가요 촌년 신발 온간대갖고 시어머니 용돈 50만원 나는 그 아들이 진짜 효자라고 봐요 두 번째 우리가 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은 23장 25장 네 부모를 줄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대화도 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말도 해주고 뒷방에다 처방을 놓지 말고 얘기하고 만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줘야 되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길 것이오 제이로인 자식은 크게 기쁠 것이다 얼마나 많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용돈을 충분히 다 드리고 마음으로도 시간으로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복된 자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가 아주 제법 그 큰 부잣집을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지금 그 임종을 앞두고 예배 드리는데 아 옆방에서 우당탕탕 싸움이 났어요 복사님 사연을 묻자 임종을 앞둔 분이 눈물면서 말하길 지금 저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부끄럽지만 제 자식보다 며느리들이 더 문제라고 이러다가 살인날 것 같다고 진가 헛살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임종 앞두고 있는데 자식은 싸우고 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잘 모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육남매를 고등교회까지 시킨 한 할머니가 아들 딸이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서 육남매를 뺑뺑뺑 돌아다니다가 이천원 덕구리 같은 몸아 아이고 나 하나 사라져버려야 쓰겄다 그리고 적는 골짜기에서 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지금 노인들 자살률이 많습니다 가끔 부모를 귀찮게 얘기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축복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도 이걸 몰라요 살아계실 때는 안 모시는데 죽은 다음에 귀신 되면 귀신을 또 모시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귀신이 복돌 줄 알고 안타까운 겁니다 빈말 한번 했더니 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빈말로 생선 머리통이 맛있다 했더니 아들란 인간이 하는 말 어머니 생선 머리가 정말 맛있죠 골들에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너희들께 외식하고 와라 그랬더니 며느리 인간이 하는 말 아버님 그럼 집 잘 보고 계세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다 그저 너희들 생각에 빈말 한번 해본 걸 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두 번도 안 물어보고 매정하게 발길 돌리니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래도 내 속 나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항상 잘되게 말하는 내가 너희들의 부모란다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 뜻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영어 참 이런 기쁜 뜻이 있더라고요 그 앞자가 따갖고 패밀리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심수 선생님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을 읽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대충 부뚜마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개월 내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지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자 없이 닳고 문드려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든 줄 알면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를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자기 어머니도 밤중에 소리에서 우운 것 보고 눈물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아 인간이구나 안 되는 것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성의 눈물을 읽을 줄 알아야 효자죠 모성이를 읽을 줄 아는 성도가 한앞의 효자 성도지요 허 목사람이 계신데 허석현 장노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장노님이 아들의 신학교 가서 목사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신학교 들어갈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목사들아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험을 보러 가서 컨닝하다가 들켰어요 자 성교사한테 시험지 뺏겼습니다 이 허언이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신학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장노님이 나를 그렇게 목사되라 해서 내가 부모의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 실력을 얻고 컨닝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성교사님이 감동을 먹고 아 이박을 허락했다네요 나중에 그분이 그 허원 목사님이 참 풍청결을 크게 붕을 시켰대요 그리고도 우리가 잘한 베들렘의 나오미라는 그 여자가 있었죠 흉생이 들으니까 모합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베들렘의 예배드리고 말씀은 좀 잘하는데 흉생이 났다고 이방 땅에 먹을 것 찾아서 가다 보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두 매들이 남고 세 가부만 남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굶더라도 베들렘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살아서 갔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러니까 이 둘째 명의 루시 울면서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라고 한곤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신 곳 나도 가고 어머니 모신 곳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에게 두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들이 이렇게 루시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 부둥끼리 안고 나 절대 어머니 떠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루스를 데리고 베들렘에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 공양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주러 갔어요 이삭 그런데 이삭 주러 간 그 집 밭 주인이 바로 보아스 보아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결혼하게 됐고 그래서 오베스를 낳고 이사를 낳고 다이도왕을 낳으니라 증조할 만회가 됐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이 이수님 족보에 홀랐다니까요 효도가다가 어머니 떠날 수 없어서 홀로 있는 어머니 놔둘 수 없어서 그냥 그 이삭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요 부모 효도 뭐 이렇게 복을 줄 것입니다 충북 제천에 판사가 있는데 장애인 판사 허리가 꼽았어요 꼽싸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졌어요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은 핫도 안 친다고 손가락 자르고 또 친대요 또 쳐 이 사람은 손가락 자르고 또 핫도 쳐 계속 그리고 술 먹고 한 번은 집에 와갖고 자기 부인한테 노름돈 빨리 내놓으라고 없으니까 아이 아들 하나 나누고 있는 것을 그냥 들어갖고 그냥 그냥 나닥에 던져버렸어요 화가 났다 그래갖고 이 아이가 꼽사가 내버린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 얼마나 한스러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복사됐어요 아버지가 노름무하다가 술 먹고 자기를 던져갖고 복사됐으니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 쓴 분이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 판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아버지에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효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기독교사 책 보면 원산의사 문옥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1927년에 그 어머니가 술집 주막 자기는 예수 믿고 어머니는 술집 여자고 얼마나 한이 된지 울고 울고 300일 동안 울었대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부모를 구원시킨 것보다 최고의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효도 잘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참된 효도는 하나님이 진실을 은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거동하기 힘들면 어떨겠습니까 옛날에 3년 지병에 불현난다 말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몸을 못 이기고 부정적이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 공경하고 해서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집에 모시고 힘쓰고 애쓰고 애쓰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행생활한 말씀을 충만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부모 공경 정말 이것은 내게 항상 부모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계신 건 아니에요 부모 효도고 싶어도 못 하신 분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모시면 좋지만 또 모실 수 없는 상황이란다면 자꾸 용돈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찾아 뵙기도 하고 이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 모습 보고 발자체 따라오게 됩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자녀들의 복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